안녕하세요 리딩파워 완성편 15강의 두번째 질문입니다 프랙티스 두번째 질문은 Bathing 즉 목욕인데요 일반적인 목욕 여러 명이 사는 목욕탕 대중 목욕탕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 외국에 나가보면 알겠지만 이런 목욕탕이 많지가 않아요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일본같은데 많이 볼 수 있지만 실제로 외국가서는 거의 못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영어권에 끝과라면 남한테 나체를 보여주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개별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석성이 있으니까 우리도 많이 안가는 추세이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이런 컬렉티브 하다라고 하는 내용의 글에 출발하고 있습니다 첫줄 For most of the history of our species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인종의 역사의 대부분의 시간에서 In most of the port 또한 세계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Bathing has been a collective act 목욕이라는 것은 대부분 collective act 즉 집합적 행동이었다라고 적혀있네요 집합이니까 여러 명이 산다는 것이죠 우리가 상상해보면 당연합니다 왜 물을 끓이는 게 쉽지가 않은 일이었죠 연료라는 것 자체가 구하는 게 나무하고 불도 계속 유지하고 배기가스도 빼야되고 그러니까 한번 따뜻한 물을 만들면 한 명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서 쓰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고 훨씬 더 효율적이었던 것이죠 고대 아시아에서는 the practice 앞에 있는 the bathing 이라는 것 자체가 바로 똑같이 바로 그 관습 전통은 was a religious ritual 종교적인 의식이었는데 의학적인 혜택을 갖는 것이라 믿어지는 거였죠 Related to the verification of the humans and body 이렇게 초록색으로 적혀있는 것이 앞에 있는 benefit을 꾸며줬고요 파란색이 앞에 있는 ritual을 꾸며주는 것입니다 문장에서 명사를 꾸며주는 pp가 나오는데요 명사 플러스 pp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동사의 과거가 아닌 과거 형태 과거 분사 형태 이걸 pp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believe라는 동사가 원래 믿다 라는 뜻인데 여기가 d가 붙어서 믿다라는 동사 아니라 pp가 됐다면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앞에 있는 명사가 지가 알아서 믿는 능동관계가 아니라 믿어진다 라고 하는 수동의 관계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믿어진다면 뒤에는 목적어나 보호가 나오지 않고요 전치사구나 아예 아무것도 안 나오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뭐뭐라고 믿어지는 것이죠 문장에 보면 뭐라고 적혀 있느냐 to have a medical benefit 즉 의학적 혜택을 갖는 것이라 믿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영혼과 몸의 정화와 연결된 이라고 해석이 된다는 점입니다 시험 문제에는 여기 나와 있는 pp가 동사 자리인가를 생각해 보는 건데 동사 자리가 아니라는 점이죠 즉 pp가 나왔다는 이야기는 동사가 이 앞에 있거나 혹은 뒤에 있어야 된다는 결론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pp는 동사가 아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문장에 다시 돌아오기 전에 다시 한번 보면 명사 다음에 pp 꾸며주고 수동이다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앞으로 돌아옵니다 의학적 혜택을 갖고 있는데 몸과 마음을 몸과 영혼을 정화하는 것에 관련된 거죠 아무래도 몸도 깨끗해지니까 아 의학적으로 좋은 거지 주술적인 거야 종교적인 거야 저 따뜻한 물에 목욕 재개를 하고 신에게 동남풍을 빌겠다 라고 얘기를 하거나 여러가지 예시 기억나시죠 for the greeks 그리스인들에게 the bath 목욕이라는 것은 were associated with the self-expression 스스로의 표현 노래 춤 그리고 sport 이런 것들에 관련되어 있었지만 로마에서는 they serve as community center 공동체 공간이면서도 places to eat 먹는 장소 운동하거나 책 읽거나 혹은 정치를 토론하는 그런 장소로써 쓰여졌다는 것이죠 고대 그리스나 로마인들도 목욕을 했는데 그리스인들은 뭐 예술품이라든지 예술적인 표현 옷 다 벗고 있으니까요 그런 뭐 스포츠를 했다는 곳인데 대신 로마에서는 운동하기도 하고 책도 읽고 그런 전통적으로 다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but communal bathing 하지만 공동체 여러 명이서 이렇게 목욕하는 것은 is rare in a modern society 현대 시대에서는 흔치 않게 됩니다 where there are places where remains an important part of social life 사교적인 삶에서 중요한 역할로 남아있는 터키나 스웨덴이나 일본과 같은 장소가 있지만 예를 들어서 for the living of the major cities 하지만 대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 특히나 anglosphere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밑줄 친 living은 우리 칠판에 적었던 pp와 달리 능동으로 자기가 알아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죠 꾸며 주는 거예요 lived가 아닌 거죠 주요한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 특히나 anglosphere라고 하는 영국적인 영어권 국가들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the practice 그런 관습 자체는 완전히 말 그대로 extinct 사라지게 된 겁니다 영국의 지명 중에 되게 재밌게 bath라는 동네가 있어요 b-a-t-h 무슨 뜻일까요? 목욕하는 것이죠 bath 한번 찾아볼까요? 그러니까 지도에 띄워놓은 이 bath라는 동네는 전체 영국 지도에서 봤을 때 런던 이쪽 지역이 있고 bath가 여기 중간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랑 조금 비슷하게 생긴 지형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런던이 예를 들어 경주 정도 된다 치면 bath는 전주 정도 된다고 할까요? 그 정도 거리가 됩니다 bath라는 도시를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 가지 사진이 나오죠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안에는 이런 옛날에 과거에 있었던 온천에 흔적이 있어요 온천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렇게 국가적인 노천탕 노천탕이 아니라 국가적인 유명한 관광 명소로 남아 있습니다 유산으로도 지정된 것 같아요 영국에 있는 bath rum and bath 라고 하는 아까 얘기했던 bath라는 동네에 이렇게 노천탕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여드린 게 그대로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물이 되어 있고요 사람들은 이렇게 걸어 볼 수 있어요 물은 약간 더러워서 들어가고 싶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아직 잘 남아 있습니다 영국을 과거에 지배했던 로마인들이 만든 흔적인데 실제 로마는 이탈리아에서 왔잖아요 이탈리아에 있는 수많은 bath들은 다 파괴됐고 목욕탕들은 다 파괴되거나 다른 용도로 쓰여졌는데 영국에 있는 것은 그대로 잘 남아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가보면 다양한 것도 볼 수 있고 재미난 관광 요소로 쓰여지게 됩니다 가보면 이 아저씨 있어요 실제로 이 아저씨 막 갖고서 물론 대역 배우니까 맨날 바뀌겠지 내가 봤던 사람이랑 다른 사람인데 칼 차고 있고 막 그러거든요 사람들이 끽끽대면서 사진 찍고 좋아합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여러 가지 히티드 룸 이런 것들도 보여주고 곳곳에 여기가 밖에 아래에서 건물 아래에서 이렇게 열기를 떼서 따뜻한 증기를 내는 그래서 이제 사우나 역할을 하는 그런 부분들도 보여주고 그렇습니다 과거에 어떻게 됐는가 이런 것까지 설명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이렇게 영국을 공부하고 있었을 때 돌아다닐 때는 목욕탕이 아예 없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있었던 전통이지만 지금은 사라졌다 그래서 방금 다녔던 방금 배웠던 단어 뭐가 있었어요 EX로 출발한 단어 Extinct 멸종한 이런 단어가 될 수 있는 근거이죠 불 켜고 다시 돌아옵니다 자 들어오셔서 Ecclypses Commuter Bathing 그래서 이 공동체의 목욕이 사라졌다는 것은 It's one same to the white book global transformation 전 세계적으로 더 넓게 전 세계적으로 변화됐다라고 하는 하나의 증상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의 현상이나 증상처럼 보이는 겁니다 원래 목욕탕이 많았는데 다 목욕탕이 사라진 거죠 집집마다 바로 배스탑을 두고 욕조를 두고 따로 샤워하고 서로에게 몸을 보여주고 싶어하지 않고 이런 모습들입니다 Away from From A2B 나오니까 주의해 주시고요 From 2가 나왔죠 밑줄을 갑니다 빨간색 밑줄에서 초록색 밑줄로 세상이 변했다는 것이죠 보면 좀 더 작은 의식적인 서로가 의식으로 조그맣게 만나는 사회에서 거대한 도시의 Metropolis Metropolis는 대도시라는 뜻이니까 근데 이 대도시 뒤에도 오늘 공부했던 PP가 또 나왔어요 바이전치 사고에서 나온 개별적인 개인들의 아주 느슨한 네트워크에 의해서 populated 인구가 많게 된 인구가 많이 있는 그런 대도시로 바뀌게 되는 이것이 전세계적인 현상이죠 대한민국만 해도 서울이 거의 천만 경기도가 천만 2천만 명이에요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대도시가 거대한 도시가 생겨야 성장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도시가 됐는데 거기서 사람들이 뭐 백만 명씩 같이 목욕할 수 있다 불가능한 거죠 다양한 사람들의 개별적인 것을 지켜가는 사회로 어찌 보면 이런 전세계적인 전환의 하나의 예시가 되지 않겠는가 증상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설명한 글이 되겠습니다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흐름이 있고요 그리고 또 단어나 어휘 그리고 또 어법 같은 포인트들도 분명히 잘 잡아두실 필요가 있는 글입니다 거기다가 학교에서 내신 시험을 낼 때는 이런 글은 일치불일치를 내는데 안타깝게도 영어로 일치불일치를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시험장 가서 이걸 해석해갖고 일치불일치는게 하는게 아니라 내용을 다 기억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그리스인들은 정치를 토론하기 위해서 대중목욕을 이용했다 틀린 말이죠 그건 로마인들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앵글로섹슨 국가들 즉 아까 있었던 앵글로스피어 이런 영어권 국가들에서 일부는 아직도 목욕을 한다 목욕을 하겠지만 공동 목욕은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어떤 포인트가 나올 것인가 이런걸 잘 기억을 해두실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5강 2번 지문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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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